약간 지배욕이 있어요. 제가요? 네. 내가 통제당하고 뭔가 간섭당하면서 내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. 네. 맞아요. 진짜 제일 싫어해요. 저는 통제당하는 거를. 남자친구의 관계도 그렇지만 가족, 뭐 일할 때 어떤 곳에서도 그거는 진짜 싫어해요. 싫죠. 그러면서 지금의 남자는 단지 결혼에 대한 남자가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소유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떻게 외로운데요?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. 제 스스로도 안다니까요, 그 이기적인 거를.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. 그렇다고 솔직히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솔직히 진짜 막 동화처럼 막 사랑에 빠지거나 그러기 더 힘들잖아요. 현실적이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결혼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? 안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, 저는. 항상 헤어지게 됐을 때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요. 진짜 너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 같다. 이 정도의 남자는 이미 없다. 잘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냐. 겉모습을 떠나서. 지금 상황을 조금 보게 되면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. 없어요, 저는 사실. 없어요. 그렇지, 아직도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. 원래 없어요, 근데 저는. 아, 진짜? 약간 비혼주의. 제 스스로가 많이 이기적이고 결혼은 책임이 따르잖아요.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저를 많이 희생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서 결혼을 하느니 비혼이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만큼 생각이 없다면. 그거는 나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.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엄마 역할 때 못해, 아내 역할 때 못해, 막 그러면서 삶이 핀패해지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. 저는 그런 무책임한 게 너무 싫어요. 근데 솔직히 제 생각으로도 결혼이 이제 생활이 지속이 되면 그것조차도 저는 통제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남자를 만나는 거는 단지 내 따뜻함이 필요해서 애정이 필요해서 그냥 내 외로움을 약간 채우기 위한? 네. 연애는 따뜻한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계속할 수는 있어요. 근데 4년,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기가 조금 어렵고 결국은 본인의 짝을 만날 수 있는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죽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, 선생님. 35부터 들어와요. 딱 좋을 때다. 괜찮네. 왜요? 나쁘지 않은데? 35, 36이 돼야 내 마음이 그때 변해요. 그리고 37과 8이 되면 이때는 일적인 욕심이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생기는 거죠. 같은 날씨는 소식으로 한 게요. 음... 음... 으음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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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